블루로 한번밖에 못먹었어요 블루로 한번밖에 못먹었어요 왠지 바론 냄새가 그렇게 있구나 뒤에 티모 와 랭가 랭가 너무 컸네요 아 이거 랭가때문에 치나 랭가 테마 한번 볼까요? 와 신성혁원 갔네 뼈빨 먹고 거기까지 존자 가야겠는데요 치베까보 가세요 이거 지금 디디고고고 버텨야지 뭐 아 뭉쳐야되요 말파이트 궁이 있으면 아리가 좀 더 그럼요 한타가 나쁘지 않거든요 말파이트 잘 컸을겁니다 어 아 말파가 핵심인데 말파에 남이 궁 쓰면 괜찮은데 지금 그분이 저렇게 앞서가면 죽는데 왜 저런이제 그분이 왜 저러죠 아 아 아 저만 잡았다 뒤로 그렇지 잡고 이건 아리캐리다 이거 진짜 도끼 한번 아리캐리다 아리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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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돼 막아야돼 본인 가세요 빨리 막아야돼 존자 나오고 아 대파를 랭가한테 시원하게 써가지고 바로잡았거든요 아 냉가가 지금 물몸 물몸이에요 물몸 쎄긴 쎈데 존자 가시고 존자 쓰실거죠? 쓰고싶어요 플라스크랑 순으로 바꿔주세요 1번 누르면 바로 존자 써주시게 저는 원래 3번은 티모 잡았고 지금 드래곤이라던지 좀 가야되는데 바로는 좀 그렇고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티모 없을때 그부 좀 불안합니다 저거 그부 중간에 혼자있죠 불안하게 그부 죽을거기 되는데요 지금 그부 또 혼자 미드에 있다가 랭가 랭가 아아 전면 거리 잘 줘야돼 궁 없기때문에 W W 그렇지 존자 있어요 아직 좀 낚시해봐야겠지 W 앞으로 들이대요 형이 몸을 해야돼 코르키 봐야돼 존자 아아 코르키들이 생각뻔 그레이브즈가 자꾸 중간에서 잘려가지고 랭가랑 미신 있는데 중간에 혼자있어요 그레이브즈가 아 이번에 존자 썼 존자 썼으면 죽긴 죽었겠네 근데 시간 좀 끌어서 생각보다 코르키 딜이 너무 셌어요 존자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었는데 그레이브즈만 안 끊기면 이거 한타 할만한데 무덤 혼자 놀지마요 마요네즐 막 이러는거 아냐 하하하하 직가락 직가락 방을 틈이 딴거 같네 그부 틈이 딴거 같네 그부 파고들어서 존자 써서 어그로를 뺀 다음에 올라프하고 말파이 딱 그렇게 하나도 어 발 먹는다 난 끊겼다 그레이브즈가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바론 먹고 있을듯 잡았다 그렇지 감이 좀 오셨네 형아 빠지세요 빠져 빠져 그냥 그부 버려요 그부 춤춘다 아이 트롤 올라프 봤는데 지금 올 때 아닌데 아 저거 뭐하냐 진짜 낚시했다 오오오오오 낚시그부 무거한 희생자 무거하다 굽이가 다닐 형 존자 있어요 랭가 랭가 그렇지 잡았다 형 좋냐 그렇지 95초 플라스틱 벗고 궁이에요 형 궁매호 가지마 내가 궁은 아니고 4번을 누르고 있었어 4번을 누르고 있었어 왜 안나가지 아 됐어 됐어 랭가 잡았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심현노일 가 형 심현노일 지금 개가 아프네 티모가 아프네 심현노일 심현노일 플라스틱 팝리 내지 티모 벗어지 아파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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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저왕 마법저왕 위에 조개로 먼저 가라고? 조개로 먼저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알아서 가세요 형 두개 나가 두개 나가 뭐에요 팔고 왜 안팔려 손에 버퍼링있나 진짜 두번째판이라 떨려서 그래요 너무 잘해 형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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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3차 지금이야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좀만 먹으면 심현를 나와요 천번다 하거든요 80厚 50厚 그리고 굽 없다는거 명심하시고 존야있고 존야가 있으니깐 한반도 꽂을수 있어요 가지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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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프나요 맹오오옹 잡았다 요놈! 잡았다! 좋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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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냐! 그렇지! WK! 도와놨습니다! 밀고! 밀고! 뒤로! 뒤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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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나비쿠! 걸렸다! 걸렸다 요놈! 쿵! 쿵! 큰ierungs! 아리케리! 왜왜왜왜 택배한번 둘러봐요 어떻게 되나 시간 봐야지 잘안보이는데 두려워 divide 심현웅으로 가면 된다 이제 심현우 다음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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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한테 쫓긴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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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데 매혹이면 쟤 잡는데 그냥 아 형 존야가 존야 없어 모습 보이지마 3 2 매혹 와 국이 조금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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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잡아야 되는데 아니 심현우 빨리 심현우 일단 알았어 심현우 그 다음에 하 이거 템을 미안 드리 고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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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캡 덱캡 아니 이거 오목으라도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오목을? 네 거인어리들이라도 하나 가는게 딜입니다 딜 사나이 딜 홀로 백 백 백 알았습니다 백 백 백 백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티모가 생각보다 잘 버티네요 덱파를 넣고 갔는데 티모가 지금 세요 티모도 거의 너리 따라가서 아 아 지금 싸우는게 올라프가 잘 컸나보네 잘 버티는데요 올라프가 흠 흠 도망가 왜 싸우지 이걸? 그래부즈는 뭐할까요? 바텀에서 CS 먹고 있어야 흠 흠 우리의 그래부즈 아니 그래부즈가 바텀에 있는게 뭐냐면 바텀에 있는데 싸운 올라프가 문제죠 그렇죠 주단 문제예요 올라프가 나면 올라프가 싸웠으니까 자 말파이트가 뒤로 돌아와서 궁극기 한번 쓰고 티모 꾹 잡았다 이거 무조건 잡고 이길 것 같은데 좋냐 그냥 좋냐 그냥 좋냐 그냥 좋냐 큰일 났어 다시 들어가고 매혹 한번 쓰고 치고 빠지기 적을 처치했습니다 형 전멸 있어요 잡았다 전멸 잡을수도 있었지만 죽을수도 있었기 때문에 체력 없어요 로또 매우 잡았다 잡았다 매우 한 번이다 거기 매우 그렇지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여러분 이거 아리켈입니까? 이기면? 말파이트가 이렇게 궁이 딱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면 티모를 아까 그부 살리느라고 티모 잡는데 그냥 궁 써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티모가 오래 살수록 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만 밀고 집 가죠 다음 텐 안 나오네 어쨌든 지금 대파존야 다시 나왔고요 어쨌든 대파존야 잘 쓰고 있다라는 게 형 우리 신발 2티에 갈까요? 3티에 가죠 아니야 아니야 가야 돼 형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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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아 굳이 필요없고 민병대라고 민병대?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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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대캡을 먼저 가는 게 집에 온 김에 대캡 돈을 빨리 모아야지 대캡 가고 리안들이 가고 왜? 1대1이기 아 뒤에 누가 때린다 아 그래서 대박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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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보였어요 빠지세요 빠지세요 매혹을 쉽게 쓰지 마세요 왜냐면 매혹이 없으면 쟤 내가 확 들어올 거야 말판 집에 갔어요 말판 집에 써면 안 돼 써면 안 돼 제발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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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무덤 또 왜 저러냐 무덤 이상해 무덤 이상해 왜 왜 남이 왜 이리 빨리 존냐 말파이트 궁극 이쪽으로 써줘야지 그렇게 쪽으로 말파이트 야 궁극이 없구나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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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겼다 이겼다 도끼 영유 빡! 피했다 이놈이 새끼! 한 번 더 빡! 잡았다 여러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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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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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밀어! 밀어! 랭가 랭가? 내가 쫄비마! 쫄비마! 이겼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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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밀어! 하나만 밀어! 셋이! 다섯이! 같이! 같이! 둘다 밀 수 있어! 위에부터 밀고! 아래부터 밀고!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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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R27킹! 홀켈이라니! 여러분 이래도 R이 안 서실 거예요! 이거! R이 무조건 사셔야 돼요! 우와! 승리! 이겼습니다! 이런! 여러분! 이 그레이브즈! 이 그레이브즈 데리고 이겼잖아요! R이! R이! 이렇게 좋은 챔프를 하는 거! 우와! R이! 이렇게 좋은 챔프를 하는 거! R이! 사셔야 됩니다! R이! 세일할 때 사세요! 이제부터! 홀스요! 이제 돌스요! 랭킹 될 때 R이 깹니다! 무조건 깨야 돼요! R이! R이! 세네요! R이 지금 두판째거든요! 이렇게 좋은 챔프입니다! 와! 도망가기 좋고! 파고들기 좋고! 존냐 나오면 버티고! 존냐! 대파 존냐! 우와! 이렇게! 제가 두판만에 R이! 이 정도 하면! 저보다 훨씬 잘 하시는 분은 R이! 안 하고! 미드 서시는 분들은 R이 한번 파보세요! 훨씬 더! 신세계를 만날 수가 있네요! 요즘에 R이 안 한다고 해서! 랭킹에서 안 통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 모델카이저 버려야 되죠! 모델카이저 하지 마세요! R입니다! 모델 버리세요! 모델 아니에요! 모델 버리세요! R입니다! R입니다! 모델 아닙니다! R입니다! 모델은! 모델! 모델! R이 진짜 좋네요! R이 좋은 챔프입니다! 손가락만 조금만! 솔직히 그렇게 크게 힘들거나 그런 거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매혹을 잘 맞추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한데 홀령 질주가 결국은 이동하는 것만 하면 자동으로 근처에 있는 타겟팅을 안 하니까 타겟팅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여우불도 자동으로 날아가고 그러니까 데미지만 올라가면 알아서 맞춰줘요! 무빙만 신경 쓰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리 유지하고 무빙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궁이 생각보다 짧게 계속 계속 돌아요! 네 여러분! R이 챔피언 세일 중입니다! 지금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일까지 세일이에요! 저는 블루아리 마음에 안 들어요! 블루아리는 필요 없고요! R이만 사세요 일단은! 블루아리는 개인 취향이니까! 블루아리는 일러가 마음에 안 들어! 코가 너무 낮아요! 눈도 너무 찢어졌고! R이! 여러분! R이가 R이 사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지금 왜요? 태양의 여신 카르마 세일하고 있는데 암살자 마스터의 스킨 안 좋은 게 세일하고 있네요! R이도 세일이니까 세트로 사실 분들은 사시고 챔피언 하나 가격에 챔피언과 스킨까지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블루아리는 불알이죠! 불알이! 불알이! 그렇습니다! 자! 왜? 불알이! 네! 오늘 롤러아에서 여러분들 이제 다이아리그 추첨! 조추첨! 조추첨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합니다! 공정하게! 추첨을 하니까! 아! 근데! 빗돌이 아파가지고 롤러아이 못 나오거든요! 음! 음란마귀도 지금 없고! 롤러 좀 걱정이 돼요! 음란마귀라도 긴급 소집을 해야되나? 두 달 감기? 아니! 음란마귀는 아마 약속? 클럽? 하하하하 부비부비? 그러고도 나부를 뿐이에요! 불타는 금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금이기 때문에! 음! 아무튼 오늘 롤러아에서는 에... 다이아리그 조추첨식을 합니다! 저희가 최첨단 추첨 방식을 동입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최첨단! 여러분! 저희가 정액제 시행을 하면서 네! 이런 오프닝 퀄리티라든지 자막 cg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능력자들을 많이 영입을 했고 저희가 또 이번에 조춤제 여러분들 깜짝 놀랄만한 최첨단! 직접 해외에서 공수해왔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이 아니라 한국거가 아니에요! 왜냐면 앞으로도 계속 쓸거니까 한국게 아니라 어... 한국엔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그리고 어... 네이버 사다리 이런거 아니에요 네이버 사다리 장난하시나 지금 아... 우리 수준을 어떻게 보고 한국 사다리 이런거 아닙니다! 사다리 아니라고! 저희가 직접 만든 최첨단 조추첨 시스템을 오늘 롤러아에서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공식 리그입니다! 그렇죠! 라이언 코리아에서 인정한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에요!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공수한 메이드 인 재팬 생수통 아니라고! 생수통이에요! 생수통 아닙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일제! 일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제 느낌 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기모찌 하더라구요! 죄송합니다! 오늘 롤러아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이아리그가 다이아리그가 하나 떨어지죠? 오늘 이제 마지막 팀 한 팀이 괴로워지게 되는거죠! 그러면 끝나고 바로 조추첨을 딱 끝나고 챔스 끝나고 다이아리그 대진이 완성되는거에요! 그렇죠! 다음주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다이아리그가 다음주부터 시작됩니다! 조추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롤마켓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이 꼭 사시구요! 알리스타! 단구는 서포트 체질이라는거! 서포트 너무 잘해!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잠시후에 바로 이어던 화진이 방송인가요? 그런걸로 알겠습니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구요! 아 그럼 추천!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러니까 추천을! 여러분들 눌러주면 추천 한번 볼까요? 이걸로 봐요! 이걸로 보는거에요! 그걸로 봐도 되죠! 사실은 뭐! 추천이! 제가 아리로 이정도 캐리했으면 솔직히 추천 좀 줄만 하잖아요! 그럼요! 뭐 좀 믿을 수 없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방금 아리캐리가 맞아요! 23이네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올라가질 않네요! 추천이 9862개! 그래도 어제 새벽에 아 은교에서 많이 받았네요! 은교랑 어제 흑화영이 경기하셨고 자 여러분! 중에 지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중에 PC로 보시는 분들이 중에 로그인을 안하고 보시는 분들 로그인 한번 하시고 로그인 한번 해서 추천 한번 눌러서 저희 방송 보시는 중에 단 한 번도 추천을 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애청자만 지금 지금 10만명이 넘거든요! 12만명! 12만명! 사실 애청자는 이거는 사실은 여기에 뭐 즐겨찾기 하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이런 것도 사실 뭐 좀 더 그걸 하면 뭐 하는데 수현이 로그인 안하고 보시는 분들 중에 로그인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주시면 추천을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을 누르실 수가 있고 추천을 눌러 주시면 저희가 더 재밌는 방송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 23일을 해야 됩니까? 저희보다 더 재밌는 방송이 도대체 우리 위 나이스게임TV 위에 22개 방송국이나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두 개 정도는 인정합니다만 저도 뭐 서너 개 정도 인정합니다만 취향 차이겠지만 22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22개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재미있었으면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래도 안 누르신 분들은 안 누르시겠지만 12,000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타 BJ를 타 BJ 비하 타 BJ 비하 비하 발언이냐 비하까지는 아니고요 저의 자신감이죠! 비하는 아니죠 비하는 축구 선수가 있고요 다비드 비하라고 추천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시 28분이고 아무튼 뭐 저희가 오늘의 롤마켓은 좀 흥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레이브즈가 좀 망했지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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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브즈는 좀 망해도 사실은 있을 사람들은 많이 있어서 그레이브즈는 보여주지 않아도 오피한 거 다 아시잖아요 아리와 알리스타는 그럼요 네 확실히 아라야 아리와 알리스타는 아리 알 알 아 알아 주시자 요즘 많이 좀 주춤하네요 많이 떴나봐 요즘 머리가 여러분 지금이 천 아 만 306개입니다 네네 여기서 만 천개를 딱 찍으면 방송 딱 적고 단계수 영상 바로 갑니다 아 진짜요? 네 만 천개 욕심도 아니에요 700개입니다 욕심도 아니에요 로그인 안 하신 분들만 사실 누르면 단계수요? 네 단계수 방 홀계수 언제 나오죠 홀계수 홀계수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대가 되는데 단계수 영상 바로 나갑니다 저의 폭풍과 같은 연기료 연기료 여러분도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시리즈가 나올텐데 저희 정말 폭풍 오열 장면도 다른 작품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 408개 그새 100개가 더 주세요 만 308개였는데 순식간에 100개가 올라왔어요 네 지금 뭐 녹화하실 분들은 녹화 버튼 누르러 준비하시고요 네 단계수 지금 공개가 아무 데도 안 돼 있어요 보시려면 저희가 틀어주는 거 외에는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추천하고자 눌러주세요 단계수 이거 진짜 희대의 역작이기 때문에 자 473개입니다 527개 추천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이 사실 좀만 도와주시면 금방 올라가요 로그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이거는 분명히 그 귀찮음을 뛰어넘는 그런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 추천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뭐 아버님이나 동생 누나 언니 삼촌 아이디를 공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살짝 뭐 539개입니다 나쁜 거 하는 거 아니니까 추천만 하는 거니까 461개 추천만 남았어요 네 단계수 이 완성도가 정말 헛계수 쪽에서 정말 지릴 겁니다 지금 알까요? 모르실 텐데 알 겁니다 보내주시겠죠 보내주겠죠 저희가 나중에 헛계수에서는 만족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광고 찍은 거 있어요 헛계수 광고 저희 그 좋아해주시는 다같이 갱킹팀이 헛계수 광고를 저희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581개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로그인 안하고 오시는 분들이 로그인해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사진은 1000개는 금방 찍어요 로그인 안하고 보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로그인 안하고 그냥 보시는 분들도 많고 모바인사 로그인해야 되나요? 네 원래 로그인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엄지손가락 버튼 모바일에서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 살짝 터치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터치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 위에 있어요 모바일 오른쪽 위에 엄지손가락 버튼이 딱 있어요 그렇죠 살짝 터치해주면 단계수를 어떤 건지 좀 살짝 맛만 보여드릴까요? 단계수를? 한 5초만? 5초만?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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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까? 단계수 3초만 3초 갑니다 맛보기로 단계수 3초 갑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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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희 얼굴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빗졸 표정을 잠깐 붙였으면 빗졸 연기가 사운드일러가 가장 극찬한 연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됐어요 너무 왜요? 너무 과장된 연기에요 저런 연기는 꽁트에서나 통할 연기죠 전극은 저렇게 안합니다 자 660개고요 340개 남았습니다 꾸약꾸약 올라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추천을 이미 다 누르셨다는 거고 이제 로그인 안하고 하신 분들하고 이제 중계방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단계수 이건 어떻게 말하는 롤마킨보다 더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흑역사가 될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들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벌써 694죠 300개 남았어요 300개 남았어요 300개 남았습니다 벌써 600개 700분이 누르셨어요 그렇죠 이제 300개 남았어요 최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그렇죠 저희 옛날에 리즈시엘에는 이런 거 사실 안 했는데 왜 사실은 순위를 좀 올려야 될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런 순위도 올라가고 이런 좀 일하는 사람들의 좀 뭐라고 동기부여? 네 흥이 좀 나야죠 동기부여가 돼야죠 모티베이션 말씀드렸지만 나이스게임TV가 23위 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10위권 안에는 들 수 있는 전체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23위에서 놀고 있다는 건 사실 좀 아까운 거죠 그리고 뭐 별풍선 팬클럽 안 하신 분들은 팬클럽 하나씩 아 소셜댓글도 아 소셜 그렇죠 소셜댓글 소셜댓글 한 번씩 소셜댓글이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불로션 같은 곳이거든요 네 소셜댓글 소셜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핵심 장면인데 여기까지 눈물의 어떤 그 그렇습니다 장면은 거의 핵심 장면이거든요 자 755개에요 245개만 순환원행위님 감사합니다 지트님 감사하구요 판다성님 서포터 감사합니다 스티커 감사하구요 소셜댓글 한 번씩 소셜 소셜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760개 240개만 추천도 올라가면 천개 되고 천개 찍으면 맛있게 찍으면 바로 단계수 끝내면서 보면서 딱 끝내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렇죠 동영애님 팬클럽 감사하구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AVI 스튜디오 AVI 스튜디오 스티커 2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흰둥이기 850개 감사하구요 소셜댓글 황단점님 소셜댓글 낙타풀님 팬클럽 감사하구요 다 감사합니다 소셜댓글 소셜 형기인증 나온다 빨리해라 추천 주시면 빨리하겠습니다 승부 소작자 팬클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닉스님 감사하구요 793 자 이제 얼마 남았어요 200개밖에 안 남았어요 200개 낙타풀님 서포터 스티커로 오다가다 하나씩 쏘시면 200개 금방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제가 보면 10만명 되시거든요 네 자 800개 801개 자 단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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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요 네 AVIU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네 자 어쨌든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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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방에서 보고 계신 분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세요 지금이 바로 추천을 눌러야하는 바로 그 타임이 이제 나오라는거죠 그렇죠 누르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구요 안 누르신 분들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제 180개 남았습니다 네 자 추천 여러분들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누르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누르셔야됩니다 자 160개 남았습니다 추천 아직까지도 안 누르신 분들 있어요 당군이 못생겼다 당군이 못생겼다 조금 조금 그러네요 고생같으면 저도 왠지 좀 이렇게 경건해진다고 해야되나요 자 871개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0개 남았네 100개 고지가 눈앞입니다 100개에요 100개 고지가 눈앞이에요 100개 자 이제 얼마 안남았고 로그인을 안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로그인 안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분명히 아까 안될거라고 하셨던 분들 단개수를 지금 맛을 보고도 지금 이런 추천을 안 누르게 지금 로그인 안하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이 단개수는 여러분들 단개수 3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초 갑니다 여기까지 시작 장면이거든요 표정형이 죽이잖아요 전극이에요 저는 뭐 빅돌처럼 꽁트 연기 안합니다 전극으로 갔어요 바로 그냥 MTM에서 연락 온다니까요 자 904개 이제 정말 100개 남았습니다 96개 남았습니다 네 100개 남았어요 96개 남았어요 로그인 안하신 분들 이래도 로그인 안하실거에요 로그인하고 추천하면 눌러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되는거에요 냥립스티커 100개 감사하고 소셜 댓글도 추천하신 분들은 한번씩 해주시고 팬클럽 안하신 분들은 여캔방에도 쏘고 남은거 1개만 쏴서 팬클럽 해주시고 지금 아마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이게 무슨일이야 하고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실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무슨일이 이게 추천 누르라는건지 빨리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자 김동현 100개 감사합니다 자 947개 53명 53명 53개만 53개만 50개 남았어요 53개 53개 신세계 빛돌전설 그런거 없죠 이제는 자 이제 46개 46개 남았습니다 46개 남았습니다 햄탈해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셜 댓글 하나씩 눌러주시고 다 저희 순위에 도움이 되는거고 저에게 힘을 주시는 그렇죠 그런 행동들이니까 자 41개 남았구요 자 윤댕방송 김희부방송에도 병원에서 쏘고 남은 한두개 찌그레기 여기다 써서 팬클럽 하나만 쏘면 팬클럽 되거든요 찌그레면 여기다 살짝 찌그려주시면 팬클럽 가입됩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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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5명 남았습니다 25분께서 남으셨습니다 25명 눌러주시면 바로 방송 롤마켓 방송 딱 내리면서 단계수 영상 19명 풀로 쫙 가는거에요 19명 하겠습니다 19명 자 9명 9명 남았습니다 9명 9 8 7 6 5 3명 5 5 6 5 6 6 6 7 7 8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2 아멘